지금 키르키스탄의 비시켓을 향해서 갑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키르키스탄의 문화 오디 사업을 수행하는데 키르키스탄의 문화부하고 기타 컨소시엄 기관과 사전 양해 각서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하러 갑니다. 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학예연구사 전봉수입니다. 이번 키르키스탄 출장의 목적은 기본 시설 설계를 통한 현장 조사 그리고 수원국 문화부와의 실무 협상입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서 4년 동안 진행된 키르키스탄 문화 오디 사업의 기본 계획이 철저하게 잘 수립되고 현장이 잘 점검되기를 기대합니다. 키르키스탄의 빼 Cano 키르키탄의 벼빈 호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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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는 아이스크 뇨 하필간다 하필간다 지금 저에게 받을래 나의 여기この 그 이름은 버릇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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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아 Br sau 이 나의 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상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번에 키르키스탄의 문화부하고 세 개의 컨소시엄 박물관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출국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키르키스탄 분들이 적극적이고 앞으로 디지털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꼭 만들고자 하는 의욕에 넘쳐 있어서 저희로서는 첫 번째로 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돼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황도 조사하다 보니 가서 우리가 줌 회의를 통해서 알아본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자료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지금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왔다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키르키스탄에서 막 도착했고요. 성과는 그 사람들의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그 사람들이 각자 맡은 데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화합해서 열심히 잘 ODA 프로젝트를 이뤄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